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양손은 무릎에 가볍게 올리신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길게 기울여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제자리 내쉬며 목 바깥쪽 부분을 길게 늘립니다. 오른손으로 머리 바깥쪽 부분을 잡으셔서 어깨로 가볍게 당겨주시고요. 이때 반대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내려주세요. 마신 호흡에 돌아오시면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비틀어줍니다. 마신 호흡에 제자리 내쉬며 턱이 들리지 않도록 몸쪽으로 가볍게 당기시면서 비틉니다. 비트셨을 때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뒤쪽을 향해서 활짝 열어주시며 진행해주세요. 마신 호흡에 돌아오시며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신 호흡에 돌아오세요. 마신 호흡에 돌아오세요. 마신 호흡에 돌아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